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끝도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핵외한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노골적으로 친명계 의원에게 유리한 듯한 문항을 제시하거나 또는 현역 의원을 배제한 이런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르세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처구니 없게도 해당 여론조사를 여당 측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현재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공간위에서 하는 건지 민주당에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런 여론조사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이 잘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측에서도 하는 걸 수도 있다면서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에서만 여론조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을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노골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이 명백한데 여당 측에서 이재명계를 위해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라는 저러한 의혹 제기는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의 저와 같은 발언은 사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 이미 해괴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정체는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텔리서치라는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성남시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해가지고 유죄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업체 자체가 지금 논란인 상황이고 누가 해당 업체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암튼 뭐 해당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의 대변인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을 향한 화살을 여당 측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 민주당의 공천을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때문인데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가지고 박용진은 재심을 신청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나름 네임드 의원이고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박용진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박용진에 대해서 하위 10%라고 채점을 한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박용진에 대한 이런 평가 점수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박용진은 그동안 이재명하고 각을 세운 대가로 괘씸죄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했었던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지난 대선 때는 대선 경선에도 출만해가지고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기도 했었죠.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박용진이 컷오프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 박용진의 지역구에는 정봉주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누군지 아시죠? 친명계를 넘어가지고 찐명 좌파 스피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튼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박용진을 찍어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으며 실제로 공천 심사를 받을 때도 박용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토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평가 기준을 보니까 민주당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문계 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이라든가 청와대 출신 현역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을 알려졌으며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힘을 모으겠다면서 앞으로 이번 공천 결과 관련해가지고 집단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여론조사를 돌릴 때 경쟁력 조사를 하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을 배제를 시키고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나 또는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원예 친명계 인사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했는지 평가를 했는지 그 기준을 당 지도부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친명계들 사이에서 이번에 낮은 평가를 받거나 컷오프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하위 20% 평가를 받고 치욕적이라면서 탈당을 선언을 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친명계 인사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에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하자 경기 분당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 김영주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대선배가 탈당을 하친다니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면서 부디 앞으로 마음 편하게 지인분들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기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조롱 메시지인 것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반일 머리를 할 때 김영주 부의장이 지인들하고 일본 여행 일정을 논의하던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김영주 의원이 낮은 평가를 받고 민주당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정계 은퇴하고 지인들하고 일본 여행이나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한 것인데 뭐 이거는 이재명의 측근답게 역시나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며 어떻게 이재명 주변에는 꼭 저런 사람들만 있는지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과학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며 이 외에도 겟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컷오프를 당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고 반발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재명의 편을 들면서 불만이 있으면은 민주당에서 나가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낙연 쪽으로 가라는 뭐 이런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현재 공천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사천인데다가 평가 기준도 불분명하고 또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라든가 이재명이 나서서 뭔가 좀 위로의 말을 건네던가 달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잡아 족치고 있으니 당내 의원들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이러한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이재명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짤려 나가는 모습에 이번에 불이익을 받은 의원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며 특히나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40년직이라든가 용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특혜를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어도 특혜를 주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공정성을 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이 아예 대놓고 친명기 아니면은 다 찍어낼 테니까 들어오면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안톰 이재명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황골탈퇴를 위한 진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내 반발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